어이씨! 하나 본다! 오케이! 지금까지 해서 거의 한 26, 27년 한 거죠. 약간 몸평을 좀 받고 싶은 거죠. 김종국의 몸평! 아까 배신감 느낌, 왜냐면 지금 예전에 그 까로에서 봤던 그 몸이 아네요. 몰랐겠다. 까로야! 드디어! 여러분! 여러분! 이건 진짜 억텐이 아니고 형님들! 누님들! 에? 에? 진짜 내가 카메라 켜지기를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진짜 진짜 드디어 내가 진짜 진짜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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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다 진짜. 드디어! 진짜 잃어버린 나의 형!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종국이 형! 한 남자! 어? 종국이 형을 드디어 내가 진짜 오늘 만난다. 와... 와 미쳤다 진짜 오늘 종국이 형. 심지어 종국이 형님이 기능성 운동 크로스 트레이닝을 하러 스웨덴 서울에 오신다? 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박수! 아 이거... 이거 티셔츠 이거... 조금 약간 위험한데... 이따 형님 오는 긴장하면 이거 바로 이거 색깔이 변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종국이 형하고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종국이 형하고 촬영을... 무얼 할지! 이게 정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아 행님은 확실히 역시 가스가 있으시더라고. 어? 뭐 가서 정하시죠. 넘사의 클라스는 정말 다르구나 다시 한 번 느꼈지. 형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토킹하고 운동하는 거 배운다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럼 종국 왔으니까 그냥 막 러닝맨 스타일로 그냥 막 이러지는 않을 거고... 오늘 어떤 걸 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형님이 뭐 생각을 해봐도 일단은 와서 정하자고 하니까... 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아. 나는 일단은 종국이 형님한테 오늘 몸평가를 좀 받고 싶어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었어. 짝종국 얘기는 뭐 진짜 많았었고... 약간 터보 시절의 종국이 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터보 시절이었으면 형님이 진짜 어리셨을 때인데... 아무튼 형님이 또 얼마나 많은 구력을 갖고 계시면... 얼마나 많은 몸을 봐오셨겠어.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펌핑이 되어 있을 때... 그래도 펌핑이 좀 되어 있을 때 사실 몸평을 받는 게 맞기 때문에... 한 번 형님이 오시면은 몸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려... 진짜로...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여기 찍고 계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유튜브 또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데... 까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락의 딸 까로요.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지금 스웨덴 서울을 운영하고 있는 까로라고 하고요. 눈빛이 얼마나 선한데요. 요즘 실룸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무릎 보호대 이런 거 있죠? 보호대요? 보호대 할 형님, 이 형님 거 같고 좀 빌려줘야 돼요. 서방 챙기기 애매하면 그냥 가요. 가서 체육... 세종이예요. 체육관 바지에 그냥 옷 대충... 아, 옷은 근데 가지고 있겠죠? 입던 티 입고? 옷은 갈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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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옷이 없어요. 아, 그렇죠. 옷이 없어가지고... 옷은 없을 것 같아서? 어, 옷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저 옷을 갈아입고... 네네. 준비를 한번... 가위로 가겠습니다. 일단 해보실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한번 보고... 그래요, 그래요. 이거 좀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센 걸로 가시죠? 하면 그때 바꿔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이거 일단 괜찮아요. 힘들죠? 힘들지. 이거 1만 타면은... 야... 야, 이거... 이거 하고... 왜 이따 또 갈까 봐 그래요? 아, 또 못 가요. 오늘 이거 끝나면 그냥... 오늘 레슨 촬영을 볼까요? 아, 이거 진짜...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워밍으로 좀... 아, 해야죠, 해야죠. 하치면 안 되니까... 네. 일단 2천 원을 찾아봐. 2천 원을 찾아봐. 아, 이산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으흐흐흐흐 쏟고 This for my folks for my mama and my pops I don't care if you the cops, anybody can get boxed If you aiming for my head, then you better take your shot If you miss, then this fist gonna be cleansing your clock I don't care if you the press or the fans or an op If I stretch out these hands, then prepare to get rocked If your friends said that you had a chance Understand that they probably was there for your friends They my fans I jumped in the ring and I started swinging Came from the jungles, a drunken demon I'm the boss Studied and learned how to target weakness That's why your team will do better beefing With someone else who is probably vegan Touch me and lose every single finger Touch me and watch how I turn the scene Massacre, as soon as you have the nerve to try to step to me I was snatch your turf and met the best grass side I was snatch your earth, you tried to breathe to see How to ask what works, we don't compete I'm not in a class where earth, my boys are down the ball If I save the world, the team is down the hall If I call the third, I snap them best, believe that a massacre I've been trying to tell them I don't start If you come, they're please don't drop your gun If you come, you're messing with the slums One, two, one, two, three Nobody's safe Yeah, yeah Nobody's safe Yeah, yeah 2개 2개 1개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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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운동을 했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카메라 없어서 주저히 얘기했는데 간단히 부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기 몸에 약점이나 부상이 있는 부분이나 그런 일이 알고 그걸 잘 상의해서 한다면 전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약한 부위를 좀 더 키운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에 프로그램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운동을 안 했었으니까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몸의 부위들 이런 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보통 고립형 웨이트는 내가 그 약점 부위를 생각해서 부위적으로 완전 트레이닝을 해야 성장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크루스피트 같은 운동은 내가 기대 안 했던 즐거움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키우려고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가 왜 나왔지? 이런 거 서프라이즈가 있는 운동일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긍정적이신 거네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일주일 내내는 하락을 못 할 것 같고 사실 일주일에 한 세 번이면 딱 좋을 것 같고 두세 번 정도만 해줘도 웨이트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몸이 진짜 이뻐질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저 혼자 주절절 얘기하긴 했는데 개 나이 또래는 어떻게 보면 터보 때 검은 고양이 내로부터 해갖고 한 남자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레전드신데 어찌될까 운동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짜 열심히 꾸준히 저는 또 한 번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채널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운동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고 몸 좋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 제가 그냥 뭐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거 하나는 꾸준함! 저는 이제 처음에 스무살 때 터보 하면서 거의 스물 한 살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복싱을 하면서 같이 뭐 탈이 너무 이제 막 빠지니까 몸 사이즈를 좀 그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추천으로 웨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먹는 것도 챙겨 볼까 한 거는 좀 더 그 이유지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냐면 제가 스물 한 살 때 처음 웨이트를 했는데 그때는 프로트린이 보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안 먹어. 그냥 운동만? 그냥 운동만. 근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뭐 영향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뭐 많이 성장은 못 했지만 지금까지였으니까 거의 한 26, 27년 한 거죠. 네. 그리고 26, 27년 동안 사실 분의 그러니까 몸평을 좀 받고 싶은 거죠. 김종북의 몸평. 김종북의 몸평 누가 받아봤겠어? 몸평을 잘 안 하거든요. 한 번만 해주시죠. 그냥 제가 그냥 그냥 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의 기준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맞아요. 예. 뭐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 까로시 몸 못 보고 예전에 이제 까로시 한창 더 콘텐츠 올릴 텐데 약간 그냥 매끈하고 두께도 넓으실 기본적으로 보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오늘 사실 아까 상탈하고 깜짝 놀랐어요. 등이랑 보는데 아 진짜? 진짜 그냥 매끈한 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좋아진 거죠. 좋아졌어. 아니 좋아졌어. 오늘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지금 고립형을 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고립을 한 지 지금 한 달 됐어요. 아 진짜? 한 달. 아니 한 달인데 한 달 만에 너무 좋아졌네. 아니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 까로시 몸을 봤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매끈하고 예쁜 몸 정도였는데 데프레이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진짜? 그리고 이 기본 자체가 그냥 왜냐면 체지방이 없어서 나오는 데프레이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근육 양 자체가 되게 늘었는데요. 이 볼륨감 자체가 안 차면 보통 뭐라 할까요? 체지방만 빠지고 시각적으로만 이렇게 분할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 자체가 근육이 굿네스가 엄청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진짜로 어디를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너무 놀란 게 이 숭모도 너무 예쁘게 빠졌어요. 왜냐면 이게 케미컬 분들 나오는 그런 숭모가 아니고 진짜 예쁘게 잘 빠져서 떨어져가지고 약 안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보통은 얘가 없어가지고 되게 좁아 보이는 어깨가 많거든요. 어깨가 메스 자체가 너무 있어요. 굳이 제가 뭐 만약에 뒤돌아보세요. 네. 근데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아 여기 좀 더 키우면 진짜 아 진짜 원업이겠다. 아니 너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보면 중부 숭모? 아 예 여기 이 부분 있죠. 아 거기는? 이 부분 조금 더 올리면 훨씬 이 위쪽으로 더 이렇게 솟아올리는 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등을 배우러 갈게요. 이렇게 했다면 등을 배우러 갈게요. 아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좀 알려주세요. 사이즈가 뭐 이거는 뭐 좀 더 프레스나 레타로 이런 거 조금 더 보증량 조금 해주시면 더 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몸이 일단 예쁘게 생긴 몸이에요. 얼굴이 잘생긴 그러니까 이 얼굴을 못 얻으면 이 얼굴이 그렇죠. 이 얼굴이 안 되면 이 몸이랑은 다르죠. 아니 근데 미난몸이에요. 아니 몸도 있어요. 몸이 잘생긴 몸이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몸이 잘생긴다. 운동은 똑같이 해도 좀 그냥 우락부락하고 좀 안 예쁘게 커지는 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몸이 너무 잘생긴 몸이에요. 복근도 되게 잘생겼고 호수만 이렇게 어그러진 복근만큼 저도 약간 복근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복근도 너무 고르고 가슴도 뭐 메스가 완전 좋으시네요. 아니 언제 이렇게 키웠지?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짐종국에 나갈 걸 데뷔하고 키운 건 아니었어요. 마침 키우고 있는데 이제 형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을 때 나올 거네요. 럭키 가이! 진짜 몸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등을 배우러 가요. 장난 아니신데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 진짜요. 너무 좋아요. 팔을 좀 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민이가 맨날 팔 이두를 좀 하셔야죠. 팔팔 해! 그래서 요즘에 조금 해서 조금 더 좋아졌어요. 맞아요. 이두만 좀 하시면 되겠네요. 아 이두요? 알겠어요. 취합이나 이런 걸 하실 거면은 팔이 지금 조금 아 팔. 이두가 좀 삼두는 상관없으시고 이두를 조금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팔을 안 하셨구나. 팔을 잘 안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팔만 두꺼웠어가지고 솔직히 쓸데가 없어요. 팔 두꺼워서. 진짜로 나 옛날에 전화받을 때 쥐만 나고요. 전화를 계속 바꿔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천은 안 하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약점이 되자고 하면 지금 딱 2도.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 바를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도 상부도 되게 좋으시고 왜 좋지? 상부만 해요. 아 진짜 어 맞아요 맞아요. 하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예쁘잖아요. 여기가 예뻐야 돼. 이 라인이 예뻐야지 진짜 예뻐거든요 몸이. 근데 이거는 또 동양 사람들은 특히 이게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두 배 세 배 해야 돼요. 상부만 해요. 상부만. 진짜 좋다. 맞아요 맞아요. 젖 젖이 돼요. 처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아무래도 위에 가슴을 채워야 진짜 가슴도 넓어 보이고 어 너무 좋은데.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팔도 2도 이런 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아 2도요? 저는 원래 팔은 돈 안 하는데 어릴 때 제가 팔을 너무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아 좋다.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당기는 날 딱? 당기는 날에는 저는 미는 거 당기는 거 다 하니까 하루에 아 다 해요? 전혀 상관없어. 오셔서 그냥 한 번에 상처를 딱 펼시면 돼요. 아 한 번에? 고립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갈게요. 너무 좋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어. 약간 배신감 느낌.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까로에서 봤던 그 몸이 아니에요. 너무 진짜 좋아.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그래서 내가 진짜 20년 넘게 살면서 내가 진짜 종국 형님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 진짜 만나고 싶었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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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었어. 근데 만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형님이 또 더 스웨덴성으로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운동하자고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근데 형님이 생각보다 진짜 기능적인 운동 진짜 잘하신다. 엄청 숨 찰 텐데 아 저거 월볼샷 하는데도 자세도 안 무너지고 너무 좋았어. 또 종국 형님한테 또 이렇게 몸평도 받아보고 내가 언제 종국 형님한테 몸평을 받아보겠어. 또 하필 이렇게 몸 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좋은 일이 또 이렇게 생기고 내가 그러면서 느꼈어. 내가 그러면서 느낀 게 물론 빠른 포기도 중요해. 내가 뭔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안 가는 거는 맞아. 아 근데 이거 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진짜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내가 뭐라고. 존버는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한다며. 나 열심히 할게. 파이팅! 야! 이런 거 말고. 진짜 입 닥치고 그냥 자기 길을 그냥 존나 묵묵하게 걸어가면 고진감내. 고생 끝에 진짜 낙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뭐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지. 여기가 지금 뭐 낙이 와가지고 막 난 성공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간 그래도 진짜 계속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에 너무 철학적이지만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행복한 일들이 생긴다. 원래 인생은 진짜 작 같지만 인생은 진짜 작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그 가는 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말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왜 눈에 뭐가 들어왔어. 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누님들도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을 가라. 본인을 가라갖고 한번 파이팅 넘치게. 해보십시오. 아 진짜 오늘 잠 너무 잘 잘 거 같아. 아 진짜. 착한. 진짜. 잠이 안 올 거 같아. 솔직하게. 저희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아디오스. 아디오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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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